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강의를 촬영하느라 아주 힘든 시기고 여러분들도 시즌1 마무리하면서 시즌2를 시작하고 또 N수생들은 제종반에 적응하느라 힘들 거고 그리고 고3들은 학교 가서 계약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심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3월 학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즌1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생겨서 이렇게 캐스트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현장에서 시즌1 강의들을 종강을 했어요. 마침 현장에 공통과목 수원 수2 최상위 반이 있었는데 그 일요일 낮 최상위 반의 수업 중에 선생님 수강생 중에 선생님한테서 수학을 무려 4년간 들었던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 박땡환이라는 수강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여러 곳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잠시 인사를 하고 또 그 후배 조교들과 밥을 먹기 위해 학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러 강의 나오기 전에 학원에 왔던 모습을 찍어서 선생님 연구실 메인 쌤이 찍어서 보냈길래 어? 걔를 잡아놔라 그랬더니 벌써 밥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너 와서 이 교실에 들어가서 오늘 종강날인데 너무 잘 왔다. 앞으로 수험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치고 있을 우리 최상위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세 가지만 말해달라. 세 가지를 준비해서 밥 먹고 다시 와서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다른 조교한테 부탁을 했죠. 얘가 오면 도망가지 못하게끔 끌어서 교실문을 열고 그냥 밀어보내라. 그러면 내가 강의하다가 스탑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어레인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슈선생님은 강의하면서 계속 문을 쳐다봤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강의를 중간쯤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봤더니 아 할 얘기가 없는데 하고 삐죽삐죽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냥 뭐라도 얘기만 하면 돼 하고 끌고 이제 집어넣어서 세 가지만 얘기해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이 뜻밖의 부탁을 한 거죠. 놀러 왔다가 인사하러 왔다가 세 가지만 얘기해 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선생님 근데 진짜 할 얘기가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은 그 세 가지가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기출백선 촬영 중이라 판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기 사이에다가 판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일단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반에 현재 1등급 정도 또는 92, 96, 100 정도 되는 꿈이 의대를 가겠다, 서울대를 가겠다 이런 꿈들을 꾸고 있는 최상위 학생들이에요. 학통 선택자도 한 명 정도 섞여 있는 그래서 1등급 이상인 수강생들이 모여 있고 그 반의 학생 수가 50명 정도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수험생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잘 자고 잘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수험생활을 겪으면 우리 조교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수험생활을 겪으면 몸이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몸을 관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아질 텐데 더더욱이나 N수생까지 2년, 3년째 계속 공부를 한다면 몸은 반드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기를 쓰고 공부를 하듯이 기를 쓰고 기를 쓰고 건강관리를 해야지만 몸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 공부할 수 있다. 매일매일 몸을 회복시켜서 그 다음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진짜 정말 강조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수험생들의 얼굴이나 눈빛을 보면 요즘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는지 힘든지 다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눈빛들, 그런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고 자칫하면 슬럼프로 가고 이런 경로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너 잘 먹어야 돼? 잘 자야 돼? 더 자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수면이 부족하고 잘 못 먹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게 잘 먹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덜 먹진 않겠지. 요즘 여러분들이. 그런데 바쁘다 보니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밥. 정말 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밥. 급식에서 나오는 밥.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아무거나가 아닌 물론 편의점 음식도 요즘 잘 나오겠지만 방부제나 기타 등등 조리가 된 그 음식들이 아닌 그냥 밥. 몸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인스턴트나 이런 걸 먹지 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어서 선생님이 그러면 조교쌤은 몇 시간 정도 잤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냐고 그런 거 진짜 궁금하잖아. 정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랬더니 저는 12시 되기 전에 무조건 잤고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컨디션 관리를 아주 잘했던 수험생이었어.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면 마땅히 최소한 6시간 정도 자야지만 그 다음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 가끔 그런 경험하잖아. 진짜 두 말 하면 잔소리지만 한 시간 내내 한 문제를 봤는데 머리가 멍해서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 그죠? 그런 시간 허비하는 그 시간 동안 차라리 잠을 자면 그 하루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 하루를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잠을 잘 못 자면. 물론 선생님이 이 전주의 브이로그 이야기하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한 시간 자고 특강하러 다녔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선생이고 나는 내가 머리를 써서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수업하다가 갑자기 어? 정신이 멍해지면 여러분들이 오타 잡아주고 샘 굿!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피곤해도 여러분들을 위해 분석을 물론 선생님도 잘 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업로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부족을 나는 이겨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수면 부족이 일정 기간 이상 쌓이게 되면 그게 몸의 컨디션으로 누적돼서 체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부가 자꾸 안 되다 보면 이게 좌절감이나 슬럼프나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자고 잘 먹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가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머리가 하는 거고 머리는 또 몸의 지배를 받으니까 잘 자야 되고 그리고 강조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낮에 공부하다가도 너무 졸리고 머리가 멍해지면 15분 정도는 꼭 자라. 바로 그때 자라. 자고 빨리 정신을 깨우친 다음에 다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수면요법의 파워랩이라고 있어요. 낮에 15분 정도 피곤할 때 점심 먹은 후 가장 졸린 시간에 15분 정도 자는 것이 수면 저녁 시간에 이어서 자는 수면 시간에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5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그건 선생님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낮에 15분 정도만 딱 자고 일어나면 그 순간에 몸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이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그 다음 시간을 활기차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그게 25분 이상 넘어가게 자면 안 돼요. 그럼 실패야. 그럼 몸이 더 다운되거든요. 그럼 밤인 줄 알아요. 몸이 그러니까 딱 15분 정도 수면을 취하시고 이게 그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이고 그 분은 학생이었지만 선생님이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수강생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급함을 내려놔라. 조급함을 내려놔라.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 문득 갑자기 작년까지 조교로 일해주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대 의대거든요. 본과에 들어가게 돼서 조교 일을 그만하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천우신조, 삼평대비 천우신조를 보셨을 텐데 저도 천우신조를 만들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지금 천우신조를 잘 봤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천우신조를 잘 봤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수험생활 끝까지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는 데에 집중하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저래서 그 공부에 득도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던데 그러면서 학교 가서 또는 제종반에서 친구들이 막 아무거나 푼다고 해서 저거 좋아 보인다. 나도 풀어볼까? 라고 막 덤비지 말고 진짜 개념과 기출을 6평 전까지 반복 복습하시고 이 수강생은 선생님한테서 예비고 1, 예비고 2, 예비고 3 그리고 반수할 때까지 무려 에센스를 4번을 들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기출을 반복 복습하게 되면 수능에서 원하는 모든 걸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개념 기출이 잘 안 돼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잡는 것에 신경을 써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정답이에요.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시즌3 하반기에 아주 많아. 그때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고 문제풀이 접근이 올바른 방향으로 잡혀 있으면 남들 2문제 3문제 풀 때 5, 6, 7, 8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이 시즌2에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때 제대로 잡히지 않은 폼으로 막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속도감이 그대로 시즌3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어. 물론 경험이 주는 약간의 속도감이나 알 지식은 있겠지만 이 수능에서 원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시즌1 끝에 QA를 통해서 선생님 지금 개념 에센스 듣기에 혹시 늦지 않았나요? 저 이제 선생님을 알았는데 지금부터 개념 에센스를 한 강좌씩 들으려고 하는데 늦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절대 늦지 않았어요. 내일이 수능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개념의 허점을 느꼈다면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그 개념이야. 내일 수능에 가장 영향을 주고 점수를 바꿔줄 오늘의 공부는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어. 전혀 늦지 않았어요. 시즌1의 개념 에센스 공부를 다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이미 1등급인 92, 96, 100이 나오는 그 한 반에 50명이 통으로 그 성적인데 그 수험생들도 선생님이 1년 동안 끌고 가면서 개념 에센스를 기본적으로 3회독을 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시즌1의 개념 에센스가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복습해야 되고 처음 선생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지금이 굉장히 빠른 시기예요.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개념 에센스 안에는 기본 개념에서 실전 개념까지가 믹스가 돼서 시작에서 끝을 보게 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도 우리가 겪었어야 하는 킬러 초고난도 문항까지가 다 기본에 뒤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나의 개념으로 풀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걸 가르치는 강좌라 절대 늦지 않았어. 늦었다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실전 개념으로 개념 에센스를 본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강의를 공부하든 안 늦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다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된다. 사실은 6평이 아니라 여름방학 전까지도 개념 기출만 똑바로 해도 하반기에 날아다닐 수 있다. 얼마든지 문제 풀 시간은 많다. 그 재수생들이 삼수 사수 여러 번을 할 때 과연 문제풀이 양이 부족해서 다시 하겠냐. 보통 고3들은 그럴 수 있어. 한 번 더 다시 할 때 선생님 제가 문제풀이 양이 부족해서 다시 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오랜 경험 다양한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진단할 수 있어. 근데 재수생이 본인이 원하는 의대를 못 가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재수생이 다시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할 때는 그 정도의 달에 있는 실력자들은 분명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거든.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것에 모든 게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지금부터 개념 에센스 그리고 기출 백선 지금부터 개념과 기출 차곡차곡 쌓아가도 전혀 늦지 않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3번은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손 들어서 그러면 선배님은 문제를 얼마만큼 풀었어요? 뭐 어디까지 풀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하나는 현장 마이크를 하나는 라이브로 전송되는 마이크를 들고 저는 선생님이 주는 숙제만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친구가 언젠가 한 번 선생님이 너 우리 수강생들한테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만 말해 라고 했을 때 그나마 이 세 가지는 좀 다채로운 세 가지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석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숙제 다 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서 주는 숙제만 풀었어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그 개념 에센스라는 그 책 안에 BQ, SQ, 파이널, TQ라는 이 문제들을 넣어놨고 또 기출 백선의 문제들이 좋아지고 또 중킬러 스팟이나 스팟, 중킬러 스팟이나 킬러 스팟, 기타 등등 앞으로 커리에서 주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그 커리를 다 따라온다고 쳐봐. 다 따라왔을 때 사실상 따라는 왔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체화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풀어보고 다 강의를 듣고 다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나는 커리를 쭉 끝까지 따라갔어 많은 것을 했어라고 착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커리를 온전히 따라갔다고 얘기하려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했었어야 돼. 현장에서는 또 현장에서의 숙제가 있겠죠. 주간지가 있고 기타 등등 그러면 현장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도가 없어. 현장 친구들도 선생님 제가 뭘 덮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준 것도 사실은 완벽히 다 못해. 근데 자꾸 뭘 더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책 뭐가 됐든 여러분들 책꼬지에 꽂혀있는 그 책을 한번 꺼내서 열어봐. 내가 과연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가? 시즌1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강의를 들었든 그 책 속에 있는 모든 개념과 문제를 100% 체화를 시켰고 이해를 했는지 그것부터 해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기 전에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숙제를 내가 숙제를 내줬을 때 이번 주에 숙제가 만약 100문제가 나가 그럼 100문제를 풀어와요. 숙제가 10문제로 나가 그럼 10문제를 풀어와. 선생님이 이만큼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풀어와요. 본인이 조교를 할 때도 학생들 숙제 검사를 할 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주간지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현장 주간지는 데이 1에서 데이 5까지 데이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데이 5에 들어간 문제들이 어려워. 근데 그 주변의 조교들은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정도 했으면 거의 다 한 거니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97, 98 정도 했으면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 타입을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지.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선생님이 본 이 수강생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많은 훌륭한 수강생들이 있죠. 그 훌륭한 자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모든 걸 해내는 그 방향으로 훌륭한 수강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100을 찍어요. 100을. 100을. 100개를 주면 100개를 풀고 20개를 주면 20개를 풀어. 근데 일반적으로 100개를 주면 70개를 풀어. 10개를 주면 더 없어요. 이 뭔가 딱 약속한 것들을 끝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 것만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강생들은 아 그렇구나 인데 지금 온라인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포인트인 거야.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지금 100% 이행했고 100% 재화시켰는가 그것부터 체크해라. 이거 알겠죠? 조급함으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계속 할 수 있는 것만 반복하고 모르는 건 계속 모르고 계속 헷갈리고 계속 새로운 문제로 보이고 이런 시행착오를 하기 전에 당장 지금 멈춰야 된다. 이게 결국 여름방학 때문에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요? 구평되면 진짜 큰일 났네. 비슷한 증상들을 그때서야 보인다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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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고 있는 지금 지금 딱 마음을 다잡고 조급함 내려놓고 아무거나 막 들이대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 기출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기출을 분석한다는 게 그냥 막 두 번 세 번 풀었다고 해서 분석했다고 보일 수 없어. 그냥 푼 건 또 다른 기출은 또 다른 접근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원적 관점으로 분석하며 풀었는지 어떤 기출이 나와도 이와 유사한 관점의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고3 친구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데 내신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뜻밖의 말이죠. 내신하세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 게 선생님이 현장에서 온라인은 내신해라는 잔소리를 되게 캐스트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 현장에서는 진짜 내신 공부를 하라고 되게 겁박을 줘요. 진짜 내신 공부하라고 이게 왜냐하면 내신 기간이 다가올 때 아 난 내신 준비 안 해 난 정시러야 근데 정말 정교권 빼고는 정교권에서 뭐 이렇게 몇십 등까지만 내려가도 난 정시러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나는 정시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시러야라는 얘기를 내신기간 즈음 할 때 사실은 그 정시러야라는 얘기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핑계 하고 똑같은 말이야. 수시러들은 내신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내신을 계기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 그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는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계기라는 거지. 수능특강을 통해서 대부분 내신의 수능특강이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난 정시러야 라고 하면서 내신 공부를 소홀히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이 공부하고 싶은 데서 벗어나고 싶거든. 그리고 혼자 되게 유의자적 독서실 가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나한테 닥쳐있는 굉장히 나를 쥐어짬 몰고 갈 그런 시험이 앞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마감이 닥쳐야 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느슨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어. 내신 준비를 하던 애들이 6평까지는 모의고사가 낯설어서 성적이 낮을지 모르나 내신 대비하던 애들이 9평에서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신 준비 끝나고 수능으로 턴 했을 때 포기만 하지 않으면 9평에서 성적이 굉장히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아. 왜냐면 부분 부분 철저하게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난 정 싫어야 했는데 수시로 대학을 더 잘 가는 경우들도 꽤 많아. 어떤 경로가 나한테 주어질지 모르니까 나한테 주어진지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실제 고3 1학기 되기 전에 내신 4등급이에요 이런 학생들도 고3 1학기 때 대부분 상대적으로 내신을 포기할 때 내신을 치고 올라가서 서울대 수시 1반으로 가는 꼴까지 나는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3 때 내신 대비해 라고 막 소리쳐요. 내신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내신 대비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내신 대비 하세요. 정 싫어야 라는 핑계 대지 마시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기간에 주어진 범위를 모든 감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세요. 그게 바로 수능 공부에요. 그렇게 내신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쭉 그것을 한 줄에 깨어서 사실은 수능 진력으로 딱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걸 나중에 수능 날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맨날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그냥 내가 떠들던 얘기랑은 또 다른 신선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잘 들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고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라는데 요즘 캐스트는 댓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댓글에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아마 댓글이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강평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도록 하고 요즘 선생님이 수강평 댓글을 잘 못 달았거든요. 그래서 수강평 댓글이 안 달려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인간의 물리적인 어떤 그것에 초월한 강의와 자료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봐주시고 세 가지 이야기 꼭 명심하고 행복한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오르세 학원에 현장 학생들의 분위기를 좀 전달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강의는 선생님 강의 현장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한번 시작하면 가끔 2시간 2시간 반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할 때 있잖아. 특히 미적 같은 경우는 막 2시간 2시간 반씩 진행하는 강의도 있거든요. 그럼 온라인에서 너무 힘들까 봐 끊어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도 앞에 앉아있는 수강생들은 되게 행복한 눈빛으로 들어요. 그냥 수학 자체가 행복하게 느껴진다 이기도 하고 또 그냥 행복하게 공부하는 행복한 수험생이 결국 성적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되게 신나게 주말을 기다렸다가 선생님 학원에 되게 신나게 온다. 이게 현장 학생들이 들으면 거짓말이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학원 올 때 표정들이 되게 밝아요. 막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는 그런 학원은 아니거든요. 선생님 하는 오르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기다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꽤 있더라고요. 수학을 재밌게 만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는 강의 시간에 별로 없지만 수학을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개념 에센스들을 쭉 완강을 향해 가고 있고 수원 수투는 완강이 된 상태인데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을 때 힘들 때 찍었던 게 수투 강의여서 아마 수투 강의 속에 얼굴이 되게 어둡고 막 힘들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짚어보면 수투 개념 에센스를 재밌게 활기차게 찍을 걸 하는 후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심한 사과를 표하는 바지만 그 수투 개념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개념과 그의 올바른 접근을 가르치는 매칭이 된 BQSQ 문제들 파이널 문제들 제가 볼 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수투 강의가 가장 선생님의 에센스 중에 완성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끝까지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느낌으로 이제는 정말 캐스트를 찍으면 우리 수강생들이 딱 듣고 있다는 교감이 되는 그런 캐스트가 되네요. 세 가지 명심하시고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